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에 한 번 더 돌아가셨습니다. 우리가 산 것은 그들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희미한 것을 말하지만 그리로 교환하여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일부러 사는 것 같은 일을 듣고 살아갑니다. 그러나 우리의 삶을 먹으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또 나와 동행하신 상냥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믿고 순정하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외롭고 공핀파고 근심도 많고 목적도 많으시지요.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더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것 사장님께서 일어나고 계십니다.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주님의 성함으로 보내주셨으면 그것은 찬양의 가운데 여러분, 성령을 내받으시고 찬양의 가운데 뜨겁게 기도합니다. 함께 찬양합니다. 찬송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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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2장 너의 사랑이 이리라 너의 영원히 그녀만 시키리 너의 사랑이 이리라 너의 영원히 그녀만 시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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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일을 가지만 하나님은 동그리를 통하여 영광받기에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셨다니 감사합니다. 부족한 자유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. 주님 아무에는 의지하며 남아는 안다운 백성들의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디레저님과 함께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이제는 인자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뜨거움을 바꾸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투자하여 주시옵소서 디레저님과 함께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